안녕하세요 여기 앉으면 되나요? 이름과 생년월일 말해주세요 2007년생이고 8월 25일에 태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인가요? 네 여태껀 본인 인증을 위해 노래 랩춤 중에 하나 선택하고 보여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인증되었습니다 닉네임을 설정해주세요 리오로 하겠습니다 왜 리오예요? 가족한테 불리는 이름이 리오라고 이미 등록되어 있는 닉네임이어서 고음 다른 걸로 하면 오토 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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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로 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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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 토리 토리 박수 네 등록해졌습니다 기본 스탯을 설정해주세요 첫 번째 외모 스탯입니다 90점으로 하겠습니다 네 근데 90점인가요? 나머지 10점은 왜 없는지 겸손하는 마음으로 매력 스탯을 설정해주세요 100으로 가겠습니다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? 분위기나 올라와서 나오는 올라와서 나오는 올라와서 나오는 나오는 잘생김 라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그러면 보여주세요 약간 그런 거는 얼굴이 잘 안 보이는 데에서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좀 멀리서 지금도 안 보이는데요 잘 아 안 보여요? 잘 안 보여요 아 잘 안 보여요 나는 눈이 반밖에 안 보여요 아 약간 이게 아 이게 매력이구나 네 아 죄송해요 제가 이게 매력 실력 스탯을 조회해주세요 80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레를 배웠었고요 턴 같은 걸 잘하는 편인데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? 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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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리야 토리야 다시 토리야 네 네 한번 외치고 가자 토베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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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베르요 토리 토베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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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해 당신은 로봇입니까? 아니요. 로봇이 아닌 거를 아크이센씨로 표현해 주세요. 아이고 저는 일본인이라서... 끝! 9월이라는 잘 못하는데... 제대로 준비했죠, 이거? 설마 하나밖에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나님... 아마도 여기서 제가 못하면... 그! 큰일 나요. 츠키로 갈게요, 츠! 준비를 안 했구나? 아니요, 아니요. 아, 츠키 선배님을... 엄청... 키우, 키우. 도래야 그냥... 카라스 하자, 카라스. 카라스. 아아! 아아! 게임에 임하는 각오를 말해 주세요. 저는 이 게임에서... 제魅力과... 이 게임에서... 이 게임에서... 이 게임에서... 방향을 한다. 이 게임에서... 이 게임에서... 이렇게 가진 게 좋겠다. 알겠습니다. 그럼... 쏘지세요. 카마귀를 하면서... 바레를 하고... 마지막에 멋지게 좀... 끝납시다. 카마귀를 하면서... 바레를 하면서... 소리야 할 수 있어? 5, 6, 7, 8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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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과 생년월일 등록해주세요. 2006년생 11월 16일 김지우라고 합니다. 본인 인증을 위해 노래 랩댄스 중 하나를 선택해 보여주세요. 음... 노래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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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리 미 내 손 잡아줄래요 내 아내 내겐 천국이죠 나와 결혼해 줄래요 오... 메리 미 나와 평생 함께 할래요 남은 나의 모든 삶 오직 그대 남자로 살고 싶어요 메리 미 다일링 나와 결혼해 줄래요 여기 까지입니다. 오... 인증 되었습니다. 네. 닉네임을 설정해 주세요. 닉네임은... 미X 스토리 한 가족 회사가 시켰어요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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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회사가 말하는 거 아니죠? 아니죠. 절대 아니에요. 회사 한마음 한뜻으로 잘되지 않는 마음으로 기본 스탯을 설정해주세요. 첫 번째, 외모 스탯입니다. 100점 만점쯤 몇 점으로 설정하시겠습니까? 100점. 자기는 이제 비주얼이다. 그러면 더욱 목소리를 크게 외쳐볼까요? 아아아! 메인 보컬 아닙니까? 나는 100점이다! 매력 스탯을 설정해주세요. 이것도 100점. 실력 스탯을 정해주세요. 100점. 100점. 미띠 한가수호님이 보여줄 수 있는 다른 특별한 게 있을까요? 휘슬을 할 수 있어요, 휘슬. 휘슬이요? 메인 보컬 하면 소리 아닙니까? 저희 아크가 세계 투어 다지다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요. 그래서 제가 목이 사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손으로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. 그 상황을 조금 표현해주시겠어요? 아, 그거 위험하다! 어떡해! 도발이 왔다! 어떡해! 하나! 어떡해! 하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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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지금 목을 아끼신다고 해서 횟수를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? 이 정도는 아직 타격이... 타격이... 아, 타격이... 실력 바시구나! 그니까... 변수는 로봇입니까? 아니요. 로봇이 아닌 거를 아크 ELC로 보여주세요. 아크 ELC..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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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정말... 아니, 정말? 그! 실패했습니다. 다른 거를 도전해보겠어요? 아니면 다시 아크로 가보겠어요? 다른 거로 도전해보겠습니다. 밀리로 가겠습니다. 밀! 빌빌거려서 죄송한데... 리!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못 갈 것 같은데... 괜찮아요? 못 갈 것 같은데... 다시... 뒤에 드릴까요? 다시 한 번만... 더... 어려운 것만 남았어요. 애교를 보여주세요. 애교요? 네. 선배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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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요... 어떡해! 어떡해! 로봇 아니에요! 로봇 아니야... 알겠어요. 알겠어요. 아닌 거는 인증되었습니다! 회원 가입 마지막 단계입니다. 각오를 말해주세요. 음... 열심히 그냥... 다 보여드리고... 숨기는 거 없이... 저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사투리를 쓰시나요? 사투리를 좀 씁니다. 어디 사람인가요? 갱상도입니다. 단남자인가요? 상남자죠. 상남자로 가고 한마디 더 좀 강하게 부탁드려요. 상남자로서! 어? 우리 아클은! 어, 그래! 지켜가겠다! 시윤님의 회원 가입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. 네, 월드 오브 아크 공부로 입장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